인스타그램에 제롬파울 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 만든 지 이틀 만에 팔로우 수가 무려 4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라는 얘기죠. 패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올린 첫 게시물은 뭐였을까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롬파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 5초 동안 저는 이걸 보면서 AI인가 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패드 파울 의장은 릴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15초 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영상의 형태를 통해서 앞으로 패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각종 행사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2016년 페이스북 이후에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적이 없는 연준은 하필 왜 이 시점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을까요? 연준에서는 소식과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기사에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금리 너무 높아지니까 불만을 이런 식으로 잠재우려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추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신중한 언어 사용으로 잘 알려진 패드가 굳이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합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추측이 있지만 그래도 소통을 더 열심히 하려는 연준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외신도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이번에는 국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간은 국채금리가 더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CNBC의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5.25%를 제대로 넘으면 다음은 7%대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었던 이슈 기억하실 겁니다. 월가의 황제라고도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체이스 회장의 경고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목도 이랬습니다. Be prepared for 7% interest rates. 이걸 누가 말했냐?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죠. 저번 인터뷰에서 지금도 7% 금리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놀라면서 설마했던 반응이 지금 현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의 방향을 영향을 함께 받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애플입니다. 국채 금리 급등이 애플 주가의 악재가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키뱅크라는 투자 회사에서는 투자 노트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대한 수요는 예상을 웃돌긴 했는데요.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지 못해서 한계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좋아지냐? 현 수준의 주가가 정당화되려면 애플의 성장 전망이 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개선되어야만 하는데 올해 들어서만 32%나 급등한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련된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구인 규모죠. 연준의 바람과는 달리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싸움이 더 험난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8월에 신규 구인 규모가 960만 개로 7월보다도 70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상회했던 건데요. 해고자나 퇴사자가 7월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연준이 연내 한 차례 또는 더 인상할 가능성이 금리를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준은 올해 FOMC 회의를 한 두 차례 더 가질 예정입니다. 기업인들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을 구인하기가 어렵고 금리 상승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높아진 물가로 인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질적으로 남아있다라는 파월 의장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저희 오늘 외신 스케치 통해서 세 가지 주요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